김치찌개 다닐라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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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맛있게 떠져가지고 아 이거 아 뭐죠? 이게 김치찌개지 아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 자주 가는 고깃집에 그 몇 분 김치찌개 해가지고 김치찌개? 예 몽고인데 저는 술 마시면서 이렇게 밥 같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밥 비벼가지고 밥 먹었잖아 이거 주먹밥이었고 이제 본질적인 밥이 나오니까 이거 먹다 보면 지금 볼까요? 그릇이 커가 난다 제일 작은 거를 별로 이겨낸 거 아니에요? 유라 씨 알아요 유라 씨 작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밥을 가져와야 돼 밥? 밥은 개인 게 하나 주는다고 그랬어 맞아요! 아 개인기? 개인기 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저희도 뭐해? 난 안 먹어야 해요 해 빨리 난 정말 개인기가 없어 바이킹 선대무사 이런 거라도 해 바이킹 선대무사 이런 거라도 해 바이킹 선대무사 무슨 소리? 바이킹 선대무사 첫 들어보는데 욕꼬주나 하고 아스테렉스인가 뭐 이런 거 저는 그럼 나 하나 몰라 그럼 네가 살짝 해줘서 대표로 해서 밥 이렇게 저희 공기만 얻어봐 공기밥 좋아하잖아 난 너무 개인기가 반복이라서 공제봐도 웃겨 동여병 좋아하셔야 그런 거 아 그래요? 어디서 웃고 계시네? 주현 선생님이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근데 뭐 꺾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즐거운 거야 내가 하는데도 그래 그래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AOA의 심쿵에다 저런 거 좋아? 근데만 난 몰라 스포옹에 와 진짜 빈세 걸스테인 노래 없어? 걸스테인 노래? 그래 걸스테인 노래 하나 해서 난 몰랐었던 썸띵 요 고깃밥 한 그릇은 뭐 아니 몇 그릇 갖고 와 몇 그릇 갖고 와 밥이 뜨거워서 이걸로 먹고 싶은데는 몇 그릇 갖고 와 아 이렇게 아 요즘은 괜찮다 드실 분 여기 놀까 일단 그것도 명언인 것 같아 일단 갖다 놔라 놓으면 다 먹는다 그치 맞아 명언이야 진짜 되게 있어 보이네 명언이다 일단 갖다 놔라 누군가 먹어 꼭 그래 꼭 올려놓으면 누군가 먹더라고 진짜 명언 같다 명언이야 명언 오늘 내가 볼 때는 엄청 많을 것 같으니까 양조절, 컨디션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오케이 그럼 반만 먹을게 후라이 올려먹는 거지? 네 요 곱자가 있잖아요 여기 고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김민호 씨가 반 가져간 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반밖에 안 남은 게 아닌데 지금 고기랑 다 있어요 필요도 많아 자 민경이 한번 따라서 해보자 우리 다 같이 아 이게 필요한 힘이 있어 여기 밥도 남았어? 네 네 구물을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자박할 수도 있어서 구물이 망할 수도 있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얕, 요거를 많이 그리고? 그리고? 달걀 후라이를 후라이를 그리고 후라이를 숟가락으로 근데 이건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김가루를 많이 하는 것처럼 네 야, 우리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 딱 이렇게 만들어 놓자 대박 사건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왼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곧바로 한 입 딱 와, 대박 엥지 한 것 같아 맛있겠다 선 주 후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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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제가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다 해놨어? 여기다 놔, 밑에 다 먹지 마, 먹지 마, berserk 자, 다 같이 건배!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맛있는 녀석들에서도 한 입만 지잖아, 한 입만! 한 입만 지잖아, 한 입만! 아니, 네 명 중에 그 누군가가 걸려도... 아,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한 잔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해서 지는 사람 한 사람은 술하고 안주를... 이번! 이 안주때는 한 입도 못 먹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아, 말도 안 돼! 오랜만에 이거 하자,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떼꾸루로 돌려서 가리키는 사람 한 입만! 아, 이거 진짜 운이다, 그럼! 좀 세게 이렇게 딱 지금 연습해야 돼요? 이게 날아갈 거예요, 오빠? 세게? 아니, 안 날아가요! 어, 그럼요? 아주. 아,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연습이야, 연습이야! 연습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끝에, 끝에! 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야아! 이야! 아유! 자! 우리는 한 입만으로 하자. 우리 대신 한 입만으로 해서. 고맙다, 한 입만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처음 보지? 처음 봐, 처음 봐. 네,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나! 맛있네!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아유, 좋다. 너무 영광입니다. 얘가 나보다 잘해. 우와! 우와! 민상이 형, 민상이 형. 나는 입이 약간 별명이 섬섬옥수라서. 섬섬옥수는 뭐야? 어어, 유라, 유라. 유라 보여줘. 오! 이게 맛있게 잘 먹어, 맛있게. 입에 많이 넣어도 더 맛있어. 그쵸? 야, 이번에 안주는 준현이 빅. 궁금해. 좋은 거 했어, 좋은 거? 이거 뭐야? 뭐, 뭐야? 닭무춤, 닭무춤. 아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그 옆에 희 눕 десят이네. 아, 이 자. 아, 이번ini. Gordon Kiet Ralph's Breezy machine, itiesádica tabii OKCietunkySAICE. 차차차차차차차차 어, 이다. 이거 이렇게 고기 닭무침을 최근에 집에 사다 먹은 건데 집에서 얘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먹은 거야 와이프랑 먹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게에서 먹는 게 아니고 이건 형이 아닌데? 이거는 집에서 이제 원래 여기다 연겨자랑 좀 더 해서 먹으면 입에 맞는데 아 좋아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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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119! 아침 9시까지만 가자 상당히 괜찮은데요? 골뱅이 무침 다 뻗은 것 같아요 으음 으음 이야! 아유 좋다 아유 잘 먹고 가네 네 아유 좋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이거 세훈이랑 하는 거구나 예 아니 난 모르는데 난 어떨표 두부김치는 거 좋아해서 그러찮아 맛있겠다. 맛있지. 맛있는데 좀 와서 살았겠지 뭐. 오 시간 딱 좋은데 이제 클럽 가면 지금. 너무 뜨거워. 또 헌증! 이거 아니지. 헌증이야. 무슨 말이야? 형, 클럽 소요료 안 해요? 유분한다, 유분한다.